10편 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압제, 환란, 가난, 궁핍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란 때의 요새시로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18절에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미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압제나 환란이나 가난과 궁핍 우리가 일부러 이런 문제 속에 빠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압제나 가난이나 가난 또 환란, 궁핍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어려운 공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또 우리 가정에만 주신 특별한 혜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믿음 안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정으로 주셨고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어질 때요 영적인 이 흑암의 세력은 틈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여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세상 것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세상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서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야 27절에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서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유로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되어진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로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산날 동안 이 세상에 있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용 성령님이 각각 임하였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배나와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 중에 특별한 혜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온종일토록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 어디 다른 데 가서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어요 이 2절의 말씀대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압재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란과 가난과 궁핍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귀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도요 불신자들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치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온종일토록 이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결과입니다 이 특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아닐까요 3절과 5절과 9절, 15절에 특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물러가면서 넘어져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요새시여 요새시여, 환란 때의 요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요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대적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고 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불신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싸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정말 영적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하나님은 다른 복음 다른 것을 틀리게 붙잡고 있는 자에게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경위 속에서 우리 영원교회까지 오셨는지 어떤 경위 속에서 우리 복음 가운데 서게 되셨는지 각자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스토리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잊게 해 주셨어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요 바른 것을 잡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을 잡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은 압재와 환란과 가난과 궁핍 질병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것은 참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기도도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나의 소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혜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올바른 증인의 삶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증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주셨고 예수가 글쓰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그 증거를 가진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증거를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예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새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려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큰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겪은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는가 그것은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압제당하는 사람 환란과 가난과 궁핍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런 경험을 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파송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보금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압제와 한란과 가난과 궁핍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먼저 경험하고 보금위에 굳게 선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귀한 여러분들 그들에게 나가서 가까이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또 보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